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화이팅 넘치게 또 전화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 종목물 매스크가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유니쌤 유니쌤 매스크가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14300원의 15%입니다 14300원의 비중 15% 유니쌤 들어가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십니까 반도체라고 해서 좀 더 뜸인 것 같아서 들어갔더만은 계속 그게 맴돌고 올라가지를 않네 아 그래서 좀 아쉽고 그죠 또 잘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되다 보니까 문의를 주신 것 같은데 유니쌤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인 분 아시죠 굉장히 좋은 회사고요 샘자가 들어가면 세미컨덕트리라 해서 맞습니다 반도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반도체는 올해만 하랑이 아니라요 내년은 더 하랑일 겁니다 삼성전자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대부분의 업체들이 반도체 쪽에 투자하라 이런 부분들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회사 자체도 펀더멘탈이나 이런 부분 나쁘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열심히 달려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도 올해 4월까지는 쉬지 않고 달려오고 지금 뭐하고 있냐면 숨고르기 하고 있습니다 언제 가야 될까 이렇게 하면서 숨고르기 하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세는 못 주고 있는데 14,300원이면 그게 너무 걱정할 자리는 아니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전구 돌파할 것 같습니다 전구 돌파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데 종목 자체 포지셔닝으로 봤을 때 18,000원부터는 조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13,000원이시면 18,000원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이시잖아요 그렇죠? 한 30% 정도 수익이시니까 18,000원에는 종목 매도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12,000원 제시 드리겠는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회사가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충분히 전체적인 혼자 가면 멀리 못 갑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혼자 가면 빨리 가더라도 멀리 못 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종목은 혼자도 잘하고 있고요 다 같이 이 섹터 자체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18,000원 목표가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 제가 추가 매수를 한 5%에서 10% 정도 더 하면 어느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냥 지금 자리에서 만약 가게 되면 가게 내버려 두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14,300원에 매수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12,700원 이하로 사시면 조금 평단이 중화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12,700원이면 17,000원이 되니까 아니, 27,000원이 되니까 13,500원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12,700원 이하로 접근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겁입니다 성공 투자 되십시오 우리가 회사가 좋으면 조금 주가가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락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좀 쉬어야 될 상황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매도가 나오는 상황도 있으니까 너무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지나고 나면 또 실적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멀리 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